아름답고 즐거운 시선 stv 채널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어서오세요 stv 채널 택입니다. 오늘은 서울군교 저수지로 해머캠핑 나왔습니다.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었어요. 아름다운 시스템으로 해머캠핑 나왔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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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 계절은 해먹삭이 필요합니다. 해먹삭은 방풍과 방수와 그리고 보온이 훌륭합니다. 바람이 너무 불어 탑풀어 바람막이를 만들었습니다. 좀 추워서 따뜻한 해먹에서 휴식을 취합니다. 방과 도토리의 수확철입니다. 방과 도토리의 수확철입니다. 구독자여러분 사랑합니다. 저수지에 배수도 많았어요. 한가족이 캠핑을 오셔서 자리를 만들어 줍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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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넘이 시작 즈음에 바람이 잦아 드네요. 한동안 물멍에 복잡한 머리가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. 한가족이 캠핑을 오셔서 자리를 만들어 줍니다. 옆집 가족들의 무답풀에 참석해 불멍도 해줍니다. 지금까지 즐거우셨나요?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 구독 부탁드립니다. 구독 부탁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